그, 그,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그,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거. 그거의 일을 한다니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일, 무슨 말인지 알죠? 엑스트라. 여러분, 전봇대 2, 가로등 3, 이걸 하세요. 그걸로 하나님 일하신대요. 나중에 그 결과를 볼 거래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대요.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확인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이미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찾아보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12장이잖아요. 11장까지 무슨 얘기 있었죠? 창조, 타락, 심판이 있었죠. 노아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다시 새 인류를 시작하셨으나,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또 반역합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무슨 약속을 했죠? 다시는 내가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류는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이 불순정하는 인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 가닥 소망의 길을 엽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떠나,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낙은의 길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복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존재로 삽니다. 약속 속에 살죠. 아브라함은 증거가 없었으나 우리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여 어떤 작정과 어떤 약속과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부름을 받고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를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생을 받는 그날의 영광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낙은 내로서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야말로 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렇게 소원하셨는데 오늘 약속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되겠다고 한 사람만? 그건 이삭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성경의 증언들과의 연속선상에 약속과 축복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잘 감수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아픈 계약의 증언들과의 연속선상에 계약을 받는다. 두번째는 연속선상에 은효상카의 성경의 있기를